대사증후군은 대사기능에 장애가 생겨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성인병의 전단계인 질병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없다 보니 심각성을 못 느끼고 방심해 결국은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알려줄 건강리더로 활동할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관리 건강리더 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보세 기자가 전합니다.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관리 건강리더 양성교육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건강리더로 활동 희망자 30에서 64세 주민이며 신청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교육은 3월 19일에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개념부터 질병예방 방법, 건강리더 역할 등 건강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 9월 10월 중으로 힐링캠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마포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 취지부는 마포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qua 사회적 논리센터의 전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마포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